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자고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그래요 아 몰랐잖아요 놀라봐요 내가 놀란 거에 비하겠어요 왜 자기가 화내요 자기니까 화내져 이건 또 무슨 논리에요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이 자기는 그 자기가 아니면 이 자기는 뭡니까 2인칭 대명사 당신 유 남자 여자 연인 사이에서 부르는 자기가 아니라고요 나도 2인칭 대명사 당신 유 자기였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 왜 만나자마자 화내요 왜 놀려요 나는 진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안길 뻔했어요 더불이는 내일 나한테 까만 돌멩이를 줄 거야 포로리한테는 짱깡아지를 줄 거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마 5인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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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고가 누구냐는 데? 응응 방뱅이 안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넌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담만 쓰지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 아니 이쁘면 다녀? 나 이뻐도 다야 그래 다이라